안녕하십니까 역학 전문가 팔봉쌤입니다. 범띠님들 올해 참 좋은 일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음력 5월이 좋고요. 바로 음력 9월이 좋죠. 바로 할로우 계절이 됩니다. 양육은 10월이 되고 음력 9월이 되는데 가을의 마지막 계절이죠.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죠.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가 원래 최고의 달이 되는데 바로 경수로리 개띠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달에는 범띠, 말띠님들이 좋은데 여러 가지 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달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결혼 같은 거 또 약을 먹었을 때 약발이 짧아서 몸이 회복되는 거 또한 결혼이나 혼사, 임신 이런 것들이 많죠. 또 취업도 상당히 해당이 되죠. 진급 이렇게 또 다시 멀어지던 우정이 합쳐지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음력 9월에는 많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범띠님들이 범띠의 해를 맞아서 큰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도 당선된 분도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발생되는데 이 음력 9월이 이제 피크의 바로 마지막 피크를 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원 성취를 하시고요. 많은 소득을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좀 축적하는 거죠. 또 준비된 그런 어떤 계절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음력 1, 2, 3월생들 그렇죠. 1년이 흘러흘러 그렇죠. 이 10월이 금방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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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은 참 무사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1, 2, 3월생들 이달에도 뭡니까. 많은 소득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결혼이나 혼사, 연인들이 많이 생겨서 연애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연애가 많이 또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이 들어와서 연애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특히 연인들에게는 그런 남자가 많이 찾아오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좀 횡재수가 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작은 복근 한 장 정도는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병적으로는 범죄되면 위장병, 머리병이 많죠. 그래서 심장혈압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하셔서 또 채소중을 좀 많이 드시고 좀 물을 많이 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 5, 6월생들은 뭡니까. 범죄림들은 좀 급하죠. 다혈질이 좀 많죠. 그렇죠. 그러나 뒤 끝은 없습니다. 범죄림들이. 그렇죠. 우카는 기질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무시하는 거는 육아정근 이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번드, 코인 이런 거는 범죄림들, 4, 5, 6월생들은 좀 상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주로 물가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가을에는 4, 5, 6월생들은 앞길이 확 열리는 그런 운세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해외여행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인연이 생겨서 새로운 재혼, 초혼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그러한 초혼들이, 재혼들, 3혼도 있겠죠.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이 다 이래서 좋은 연인이 많이 생깁니다. 또 좋은 물건이 나와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겠고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질병은 아무리 혈압이나 심장, 고혈압, 도혈압이 많겠고 그렇죠. 욱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좀 검정색이나 흰색 그렇죠. 이런 옷을 입으면서 검은 걸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정개, 검정살, 검정 그렇죠. 뭐 이런 검은 거로 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정콩도 있죠. 검은 걸 좀 많이 드시면서 검은 옷을 입으면서 성격을 좀 가라주시는 것이 또 급한 성질을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곤의 종류보다는 좀 재수학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껌전거죠. 뭐 이런 껌은거로 된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 껌전콩도 있죠. 껌은거를 좀 많이 드시면서 껌은 옷을 입으면서 성격을 좀 가라앉는 것이 또 급한 성질을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고기 종류보다는 좀 채소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죠. 급하게 뭐 사고파고 급하게 뭐 하는거는 4, 5, 6월생들은 꼭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7, 8, 9월생들은 뭡니까. 이달의 가을에 마지막 가을이 되면서 이제 절기가 변하는 발로 할로의 마지막 찬이슬이 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상당히 건강에 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구설수라던가 남의 다가오는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을 좀 주의 경계를 하십시오. 그죠. 그러나 부탁이라던가 뭐 동업이라던가 뭘 같이 해보자는 어떤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거 이달에는 좀 상가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뭐 갑자기 연락을 잘 안오던 사람이 연락이 많이 올 때는 북한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한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배가 망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주의를 경계를 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좀 건강을 좀 돌보면서 관절염 그죠. 뉴마치소 이런거 많죠. 탈모 많죠. 그죠. 신경통이 많습니다. 그런거 좀 빼어 좋은 것을 좀 많이 드시면서 뭐 골세보도 있죠. 우슬도 있죠. 두충도 있죠. 그죠. 빼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 또 저는 가을에는 찔레나무 뿌리도 좋습니다. 그런 걸 좀 드시면서 이렇게 뭡니까. 음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나의 몸이 있어야만 이 다음달 내내도 또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생은 조금 씌워가면서 준비하는 달로 하시는 게 좋고 좀 붉은 걸 많이 드십시오.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이런 붉은색을 많이 드시고 붉은 옷을 입으면 행운이 따르리라 봅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범지님들이 되죠. 특히 업력 10월생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뭔가 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달에는 뭡니까. 큰 소득이 예상이 되고 또 좋은 연인이 찾아와서 재혼과 그죠. 초혼 또 이렇게 가내고 또 이렇게 외로웠는데 새로운 또 연인이 찾아와서 연애가 시작이 돼서 엔돌핀을 주는 그런 달이 되리라 이래 봅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건강 또 주로 탈모라든가 전립선 질환 그죠. 부인과 질환 갱년기 질환 또 정신적인 게 많죠. 우울증, 화병 불면증 이런 게 많죠. 그래서 햇빛을 좀 많이 보시고 그죠. 가을에는 산도 좀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다 자전거 같은 거 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특히 관절 아픈 분들에게는 그 자전거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하는 한 달을 보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금전적으로는 범지님들 원래 굉장히 많이 부자가 많이 탄생하시리라 봅니다. 그 부자가 되면 범지님들도 뭡니까. 부동산 하고 잘 맞죠. 항상 저 남양을 보시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너무 한꺼번에 몰입해서 하지는 마시고 나누어서 이렇게 부동산도 나누어 놓는 것이 나중에 혹시 한쪽이 발전되고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이 지역의 상권도 늘 한쪽에 늘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지님들 양력이 시울운세를 또 정성껏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그나마 도움되어서 말만 간절하구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람 주시구요. 또 범지님들의 11월 원세 80생과 함께하고자면 구독과 좋아요 인연을 좀 주시면 다음쪽 정성껏 낮은 자세로 정진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